1.2조 정도의 기업가치로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어떤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주자 그리고 유니콘 계열에 또 진입을 했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업 벤처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아마 못 믿으시겠지만 2,500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하다 보면 야 이럴 거면 내가 창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벤처 스타트업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2021년이 이제 가고 2022년 이민년이 이제 밝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기업도 우리 산업계에 중요치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을 키워내서 스케일업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증권시장을 직접 보고 있죠.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속속 들어와줘야 또 투자의 생태계가 또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벤처혁신실을 담당하고 있는 차정훈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뭐 이 기 많이 들었는데 창업벤처혁신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창업벤처혁신실은 세 개의 국이 있습니다. 세 개의 국에는 각각 창업국 그리고 벤처국 기술국인데요. 창업국은 주로 공공영역에서 기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해서 그 창업기업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을 하고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벤처국은 주로 벤처투자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기술국은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그리고 R&D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국 세 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을 잘 보육해서 정말 성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액셀러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액셀러레이터로 법인 성격이 규정돼 있는데요.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자들이 시기별로 굉장히 다 어렵지만 특히 초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벤처 생태계에서는 모험자본이 들어오는 시기가 어쨌든 초기의 어려움을 지난 회사들을 투자하는 게 주된 그런 투자 방식이었다면 초기에 좀 발화율을 더 높이자라는 공감대가 창업자 위주로 많이 생겨서 저도 이전 사업을 창업하고 액셋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창업을 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액셋을 하고 나서 이제 액셀러레이터를 하시는 거군요. 저도 이제 박사과정 때 했던 아이템으로 이제 반도체 분야 해서 미국의 나사 기업에 M&A 하시고 네. 물리학과 학위를 하면서 창업을 했었어요. 저도 학생 창업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초기에 그런 문제들 다른 기업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엑시트 하셨던 분들이 그 시기가 되게 징글징글했었기 때문에 이걸 좀 후배 창업가들 좀 많이 도와주자. 이런 생각에 이제 많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생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사가 여전히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한데 미국의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페이팔 사단이라는 게 있죠. 페이팔 출신들이 이제 벤처기업들에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혁신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엑셀러레이터도 그런 생태계의 맨 하단부에서 정말 바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고 이용관 대표님은 또 아 엑시트를 하셨다니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왼쪽에 익숙한 분이시죠. 현대차 증권의 김현영 연구위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게임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하다가 이것도 담당이시죠? 네. 인터넷 쪽 메타버스 쪽 다 이제 같이 보고 있고요. 좀 말랑말랑한 섹터들 위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인터넷 또 뭐 혹은 메타버스 이런 게 한동안 계속 오르다가 조금 좀 조정 국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블록스가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단계 2배가량 뛰었다가 그렇죠. 최근 또 이제 미국 장애 조정 증시 조정과 맞물리면서 한 10에서 15% 정도 소폭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n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이제 가상자산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짝 한풀 꺾인 그런 상태이긴 한데 여전히 전체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 작년 올해 특히 이제 올해가 이런 플랫폼 세상이 지배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이제 딱 시작이 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돌이켜보면 2021년이 참 화제의 연속이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의 그 많은 상장도 있었고 또 쿠팡이. 네. 연초에. 어쨌든 100조. 맞습니다. 네. 나스닥 입성이. 아 나스닥이 아니죠. 네. nise. nise. nise 입성이 있었고 또 2022년도에는 뭐 마켓컬리를 비롯한 또 이런 류의 회사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제 입성한다는 얘기인데 주요 중심 기업들 이슈들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사실 이제 간단하게 특징을 보자면은 이제 메타버스나 nft가 상당히 이제 본격화가 됐고 네. 또 하나 이제 많은 이제 테크나 엔터나 뭐 게임이나 기업들 그 어떤 성격과 관련 없이 다 종합 플랫폼사를 이제 지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명확하게 이어졌습니다. 즉 소위 슈퍼 앱이라고 하죠. 모든 하나의 앱을 중심으로 모든 기능들을 통합하는 그런 사업자를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과 로컬 이제 국내 시장 관점에서 이제 주요한 이벤트들을 좀 짚어보면은 글로벌에서는 일단 이제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네. 그리고 이제 디디추싱이나 그랩 같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들의 글로벌 상장 이벤트가 이제 가장 좀 주요했다고 보여지고요. 어 뭐 이제 메타버스가 광고 쇼핑 뭐 게임 엔터 전시 컨벤션 컨벤션 이런 부분들까지 쭉 산업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변화가 시작된 게 로블록스의 상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국내 시장으로 이제 국한에서 본다면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연초에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그 대규모 한 4조에서 5조 원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수여했고 기존의 이커머스 중심의 플랫폼에서 이제는 어 뭐 O2O 쪽이나 그 다음에 OTT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이제 OTT 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쿠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와 같은 핀테크 쪽 이런 쪽까지 앱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시를 빠르게 가시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월 정도에는 이제 라인과 야후의 합병 야후재팬의 합병이 완료되면서 동아시아 권역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또 하나 태동을 했고요. 상반기는 주로 이제 커머스 쪽이 이커머스 쪽이 좀 주력적인 딜이었다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글로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쪽 딜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뭐 핀테크 쪽이나 이런 쪽 딜들이 많았었는데 예시로 이제 뭐 본다면은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뱅크가 먼저 상장을 했죠. 뱅크가 8월 페이가 한 11월 정도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국내도 핀테크 쪽에 좀 확실한 어떤 성장의 스텝을 밟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메타버스 쪽에서 본다면은 이제 제페토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유니콘이 됐어요. 1.2조 정도의 기업 가치로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어떤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의 좀 대표주자로 유니콘 계열에 또 이제 진입을 했고 또 NFT 게임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2E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플레이 투 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임이라고 많이 회자가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위메이드 같은 이제 토종 기업이 자체 코인과 또 자체 MMORPG 흥행 게임 이 두 가지 요소의 교집합을 만족시킴으로써 상당히 시장에서 좀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2021년 벽두부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 이제 주식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도 많이 사시고 또 2차전지라는 큰 테마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붙임이 있었죠 사실 그런데 2021년을 연간으로 관통하면서 가장 생생하게 테마군으로서 자리 잡았던 게 바로 그 부분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 외에도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활발했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장님 이러려면 우리 이제 벤처 생태계 또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제2의 벤처 붐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창업 생태계의 현 주소를 한번 정책자의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 주셨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용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타 기업들이 나오려면 그 스타 기업들을 밑바탕에서 바치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시도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또 새로운 창업가들이 도전하는 환경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업 벤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아주 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죠. 인터넷 시대를 대변해서 그 시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콜싹 상장을 했었고 그래서 콜싹 지수가 아마 못 믿으시겠지만 2500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이제 천선에 가서 굉장히 잘 갔다고 하는데 2500선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한 번 한두 번의 실패로 그것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죠. 그리고 한참 콜싹이 침체를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그 스타 기업들은 있었는데 스타 기업들을 떠받칠 만한 생태계가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하시는 새로운 창업 기업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창업 기업들을 이렇게 보육을 하시는 액셀러레이터들도 있어야 되고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vc들도 있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수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수치적의 성과가 실제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새로운 창업 기업 같은 경우 법인 기업 수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최초로 10만 개가 넘기 시작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만 개가 넘었고요. 법인 새로운 창업 기업 수가. 그리고 벤처 투자액도 2019년에 4조 3천억이었는데 2020년에 4조 3천억이었는데 올해 이미 5조 원을 9월 달까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예상컨대 한 7조 원까지도 벤처 투자가 진행될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창업 벤처 생태계도 굉장히 스타기업도 많아지고 건강하다. 이런 증거가 나오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 한국에서 물론 미국에 있는 기업이었지만 한국에서 영업을 해서 그 영업 성과를 가지고 뉴욕 증세 상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4조 원의 메가 딜로 독일 회사랑 같이 합병이 됐고 또 잘은 모르시겠지만 데이팅 앱을 만드는 하이퍼컨넥트라는 회사가 미국의 매치그룹에 1조 9천억에 합병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타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스타기업들을 떠받치고 있는 생태계도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금융시장에서 유니콘이다 얘기를 하는데 2017년도까지는 3개였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15개. 9월 기준으로 15개고요. 지금 그 밑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려고 7, 8, 9천억짜리 많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죠. 수백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십니까? 엑싯을 하고 또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하시는데 창업자의 입장과 보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대별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투자를 받은 게 창업한 지 한 7년 만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좀 느낌이 이렇게 VC는 투자만 해주고 좀 이렇게 접촉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막 좀 무서웠었거든요. VC가 벤처 캐피탈이. 그때는 그래서 좀 돈만 주고 신경을 안 써줬으면 좋겠다 약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나중에 이런 걸 하면 좀 되게 도움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투자자면 좋겠다. 창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지금 조달시장이잖아요. 이런 모험자본을 주는 조달시장. 조달시장에서의 조달의 의미가 저는 그 뒤에 있는 어떤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로 간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모험자본이 너무 없었던 시기라서 돈만 이렇게 지원해줘도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지금은 창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를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은 많습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돈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게 많은데 정말 그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고 저도 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좀 더 투자자가 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창업가가 더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국이 어느샌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도 사실은 이 사무실로 옮기기 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죠. 마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거기서 이제 사무실을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사무실 비용이 저렴해서 들어갔는데 분기별로 영업에 관련된 거 투자에 관련된 거 평가를 해서 상금을 주더라고요. 저희가 그 상금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벤처 생태가 좋아서 창업하기 미국이 좋고 한국은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미국에서도 창업해보고 한국에서도 창업해보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지원이 많습니다. 미국 별로 지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미국에서 거의 없고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의 서울이 전 세계 창업도시 16위가 됐어요. 네. 스타트업 진홈에서 그거를 이제 항상 연 단위로 도시의 어떤 창업이나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에 활동하는 것들을 지수화시켜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지금 16위인데 사실은 이 16위가 어찌 보면 약간 서울이나 대한민국 창업 혁신 생태계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여기 실제로 참가하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혹은 이 생태계를 굉장히 잘 아는 글로벌 구성원들의 시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런 국제기구하고의 어떤 국제적인 단체하고의 커뮤니케션들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 순위를 높이는 이런 일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좀 해야 될 의미입니다. 스타트업하고 이 벤처기업은 규모의 차이외에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용어가 차이 있는데 벤처라는 것은 사실은 그 방점이 모험이라는 거에 좀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라는 것들은 그 방점이 애자일 좀 스피드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벤처를 콜럼버스라고 하죠. 벤처기업을. 모험. 돈을 스페인 여왕한테 돈을 투자 받아갖고 배를 타고 신데로그 발견하러 간 그런 것들이 처음 벤처기업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될 것 같애라는 그런 모험정신을 갖고 한번 시도하는 이런 방식을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이것도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 쓰고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스마트폰 보급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통신이 4G나 5G 보급이 확대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스타트업의 용어의 가치는 빠르게 검증하고 빠르게 시장성들을 봐서 좋으면 그냥 가고 안 좋으면 피버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모험성이보다는 회사 조직을 빠르게 돌리고 거기서 집행을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결정을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디시전을 빠르게 내려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의 이익이나 손해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그런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거의 전 세계의 어떤 표준화가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요즘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 애자일 조직을 만들고 의사결정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이용관 대표님은 해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 매각 자체를 해외 기업에 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면 어떻게 좀 비교를 하십니까? 해외와 미국, 중국, 유럽과 우리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좀 비교해 보신다면? 되게 좀 각국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은 좀 민간의 힘이 좀 많이 생긴 생태계의 힘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예를 들면 투자 자금의 원천이라든지 회수하는 채널이라든지 또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 인재의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편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서 연합이 돼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민간보다는 조금 더 이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지원에 의해서 조금 더 돌아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민간하고 지원이 지금은 둘 다 불붙은 상태 같고 경쟁적으로 지원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투자하다 보면은 야 이럴 거면 내가 창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이 있어서 한번 지원해 주려고 하면 좀 늦으셨네요.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네. 맞아요. 지금 투자도 좋은 회사는 투자가 되게 또 경쟁적으로 공포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고 조금 투자 생태계에서 제일 좀 약간 오히려 잘 안 보이는 게 일본 같아요. 일본은 의외로 분명히 이제 혁신이 일어나긴 하는데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보다는 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올 한해 우리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기회. 왜냐하면 상장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빵빵 때려주니까 이 기업들도 야 우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큰 움직임이 이제 이뤘는데 사실 그 기대에 조금 못 미쳤던 부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밸류업은 잘 되긴 했어요. 인터넷이나 테크 쪽 그리고 엔터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플랫폼화 되면서 사실은 밸류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상장사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막 상장하게 되는 기업들을 저는 이제 주로 보지만 직전까지 비상장이었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게임 섹터들에서 조금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NFT 플랫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나 이런 것도 유예가 되긴 했지만 P2E 게임에 대해서 국내 규제 당국에서는 일단은 등급 분류 자체를 취소해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NFT 플랫폼의 론칭이나 핀테크나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플랫폼 대비 사업 전개 속도가 다소 좀 뒤처진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게 플랫폼 산업은 결국 시장 선점의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를 사실 좀 전방위적으로 지금도 물론 잘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P2E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위메이드나 또는 이제 NFT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하이브의 경우도 로컬에서는 아예 사업 전개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한 중소 게임사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을 냈다가 등급 분류를 바로 취소했어요. 사행성을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하고 이걸 일단 취소를 해버리니까 일단은 이제 한국 시장은 바이패스하고 바로 글로벌로 가자. 미국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갔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본다면은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있었던 이슈가 이제 금융규제 쪽 이제 핀테크도 이제 카카오 같은 큰 기업들도 있지만 또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일기능 동일규제라고 하는 이제 금융위원회의 어떤 다소 강직한 그런 어떤 기조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종합적으로 많은 기능들을 그 플랫폼 하나에 넣고 그게 금융소비자를 분명히 이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과소평가되고 어떤 기존 금융사들의 해계모니하고의 어떤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가 된 의사결정이 아닌가. 그 부분 때문에 또 어떤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딜레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용관 대표님께 좀 기회를 드릴 텐데 올해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정책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건 조금 바꿨으면 어떨까. 조금 개선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되게 많은데 그 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투자한 회사가 조금 좋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연말에 투자하는 투자하는 스타트업. 아 밸류에이션이나 그게 좋다고. 네. 밸류에이션이나 퀄러티나. 돈 밀어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 상반기나 이런 때 이렇게 좀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도 좀 상반기에는 정책 자금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투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이제 투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게 조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지금 내년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약간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있어요. 스타트업에 좀 호흡하고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행정편의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지원의 시기라든지 또는 어떤 지원비의 관리에 있어서 저는 신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징빙해야 되는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원금은 좋은데 이걸로 드는 그 비용이 너무 이제 많이 든다든지 또 뭐 스타트업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인재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들 인재를 영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정작 이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쓰려고 하면 뭐 물건 하나 사는 것보다 더 이렇게 좀 까다롭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이런 현실에 좀 맞춰가지고 지원의 방법이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재족소에 가면 좋은데 정부 측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이제 돈의 어떤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면 사실은 또 그게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는 케이스들도 최근 들어서도 이제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저기가 정말 지원을 해야 될 회사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걸로 연명해가는 연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냥 사업의 어떤 중요한 수입원이 돼버리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계십니까? 네. 뭐 그 지적에는 일관동의도 하지만 또 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회계적으로 보면 보조금 국가에서 나가는 보조금 그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은 국가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다큐멘테이션이 많다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검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보조금을 조금 더 투자 생태계 그리고 민간의 투자 생태계랑 같이 연동을 해서 그걸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금처럼 펀드처럼 운영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유도가 높고 저희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버헤드는 줄이되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창업을 하려는 분들도 가끔 제가 만나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냥 대표님께서 학교 다니면서 혹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진짜 속된 말로 맨땅 헤딩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사회 경험 이런저런 제도라든지 또 뭐 현실 세계를 부딪혀 보면서 창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실장님은 어떤 걸 권하고 싶으십니까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고요. 다만 그때그때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잘 찾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대한민국 창업 정책의 두 가지 어떤 시그니처 정책을 뽑으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2005년에 시작했던 모태펀드라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시작했던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실 그 팁스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탈렌티드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받아가지고 생존을 하거나 성장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많은 지원과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스를 내가 활용하고 거기서 윈을 할 수 있는 자기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업에 계셨던 분들 지금은 대기업 옛날에 삼성이 C랩이라는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예전부터 만들어서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내벤처 육성 플랫폼이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기존의 기업에서 하시던 분들도 이제 새롭게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좀 많이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제도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비바리퍼블리카죠. 토스. 거기에 이승권 대표도 거기 과정을 했다고 그러고 직방의 안성호 대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인데 저는 연령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39살까지 됐습니다. 제가 52세에 창업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중년창업사관학교도 좀 만들어주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청년만 창업합니까? 고민하겠습니다. 노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중년창업사관학교도 좀 꼭 만들어주십니다. 50대를 위해서 제가. 김현용 위원님. 2022년이 이제 발가왔는데 인터넷 IT 산업이 더 발전한 환경이 조선이 되려면 어떤 부분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일례로 이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관련 기술 그런 것들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 재반법제랑 인프라 정비입니다. 가령 이제 뭐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카카오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사실 이제 뭐 택시나 대리나 주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까지 다 통합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유상 운송을 위한 면허도 일단은 한정적인 버전으로 일단은 또 부여를 하고 또 상암과 판교 이 두 개의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주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아마 이제 유상 서비스도 도입이 가능한 그런 그림이고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제 시내 도로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지원할 만큼 스마트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2026년까지 2차선 이상의 도로라면 자율주행을 지원하게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제도나 이제 재반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또 과감한 규제 완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핀테크의 케이스에서 특별히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해외에서는 많이 이제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는 bnpl buy now pay later 같은 이제 그런 신용카드업과 비슷하지만 이제 핀테크업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신용결제업이라든가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제 22년부터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항상 이제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탑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컨텐츠업과 미디어업을 이제 겸영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저희 산프로TV가 163만 구독자고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뭐 슈카월드가 한 180몇만 이렇게 되고 관련된 구독자를 다 합치면 한 370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잘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가끔 관보라든지 또 그쪽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구현되고 있네. 그러지만 일반 창업을 준비하는 그렇죠? 혹은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시고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잘 알리시는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3%에 50% 제가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고 언제든지.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이용관 대표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코스닥, 나스닥만 있냐. 비상장 주식 어떻게 좀 투자할까. 그래서 뭐 여러 시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거 투자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걸 좀 많이 느끼는데요. 저희 회사에 직접 개인분이 전화하시는 사례들이 꽤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옆에 어떤 회사를 알아서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엔젤클럽에 가입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전문 투자 운용기관한테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혜택 자체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 조합이나 직접 투자나 소득공제가 제일 크고 또 주식 팔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서 하는데 문제는 약간 스타트업이 비상장이다 보니까 상장은 정보도 많고 또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또 쉽게 용이하게 살 수도 있고 거래 비용도 적고 네. 거래 비용도 적고 그런데 일단은 스타트업은 특히 이제 막 초기에도 요새 관심이 많은데 발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돈 너무 어렵거든요. 좋은 회사를. 그다음 두 번째는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게 정량적 지표가 없어요. 지표가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나 포텐셜로 이렇게 꾹 눌러져 있는데 그걸 알기에는 진짜 팀도 제대로 만나봐야 되고 뭐 그 산업에 대한 공부도 엄청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걸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개인 투자의 증가가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 중에 전문가들이 계세요. 전문가들은 그냥 단순히 투자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도메인 지식을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잘 또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의사분 같은 경우는 의료 현장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의료 기업한테 스타트업한테 많이 알려주시니까 뭐 그렇게 된다든지 또는 뭐 환경 전문가가 뭐 이런 거 개인 투자를 하든지 그런 건 돈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제까지 모험 자본이 좀 정부의 어떤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펀드 이렇게 정부에서 앵커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이제 지속가능하게 되려면 민간으로 많이 그 비중이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기업이라든지 개인들도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좀 그런 게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비용이나 이런 걸 이제 모으는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드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점차 개선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투자에게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제 그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광고를 좀 유지하잖아요. 근데 광고를 이렇게 저희가 해주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광고비를 받지 말고 나 여기에 투자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냐면 사업 아이템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저마저도 저는 이제 이런 업을 많이 해보고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이런 데 접근성이 꽤 좋은 편인데도 사실 투자하려면 그게 참 절차가 그래서 우리 금융권에도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좀 생기면 그게 재정으로 또 벤처 캐피탈을 통한 펀드로도 하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이 건강하게 창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정책 전문가 또 산업 전문가 또 시장 분석을 하시는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에 대한 얘기를 재미있고 진솔하게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 아니 중년 포함입니다. 경영의 말씀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의 그 하루하루 움직임 단기간의 움직임도 좀 보지만 좀 긴 그림에서 산업을 이제 한 15년 이상 지금 봐오고 있는데요.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우리가 시류에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가령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장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OTT라는 그런 플랫폼 산업이 처음 태동했을 때가 2003년, 4년, 5년이거든요. 그때는 OTT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리드 헤이스팅스인 그 이제 넷플릭스 창업자가 그때부터 사실은 15년 뚝심있게 해온 게 사실은 자본시장에서 부각된 건 이제 불과 3, 4년 전 OTT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창업을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정말로 어떤 세상에 밸류를 이제 부여하는 어떤 업이고 그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긴 호흡에서 꾸준하게 사업을 영위해 가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런 건전한 투자 생태계 같은 것들이 좀 지원이 된다면 좀 긴 호흡에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좀 사업을 뚝심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한 대표님 네. 저는 아까 그 여기 실장님한테 그 질문 하셨는데 이게 그냥 어렸을 때 맨땅에 헤딩하는 창업이 낫냐 나중에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낫냐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선택하라 해도 그냥 어렸을 때 맨땅 맨땅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용기라든지 이런 그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수용력인 것 같아요. 스펀지처럼 배우고 싶은 것들을 진짜 다 열어놓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준비도 좋은데 좀 먼저 나이가 어리다면 지금은 회복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고민하지 말고 해보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용한 대표님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블루포인트로 오십시오. 차종훈 씨. 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창업국가 건설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를 세팅을 해놓고 그동안 모태펀드의 투자 강화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를 기존에 청해서 부로 승격을 시키면서 저희 같은 창업 벤처 혁신실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 그리고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최근에 창업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잘 마련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실현시키는 건 개개인의 그리고 그 팀의 역량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슬리콘밸리에서 어떤 창업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vc는 내 사업 모델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나한테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창업가로 성공을 하려면 나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하는 팀원들 이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득할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들도 각자 키워가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들의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시면서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공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기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1997년 8월 며칠날 우리 주시장의 전광판이 전자화되면서 거기 가보시면 그 날 딱 스톱이 돼 있는 전광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업들 저는 이미 그때 증권회사 직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전광판에 멈춰져 있는 시세표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거기에 있는 그때는 참 미약한 기업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굴지의 기업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업의 생태계가 여러분 늘 보시는 인터넷이라든지 또 커머스라든지 이런 큰 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 역시도 10년, 20년 전에 똑같은 스타트업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아지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루는 미래가 온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부강하고 또 살기 좋은 나라 또 일자리가 많은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별히 또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시현하시는 우리 차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도 역할 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벤처 스타트업 현황을 돌아보고 2022년에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